대전 디지털 성범죄 시민감사단이 올해 온라인에 올라온 디지털 성범죄 게시물 1,600여 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고했습니다. 대전여민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다힘에 따르면 지난 5월 18일부터 3개월간 적발된 게시물 1,591건 중 불법 성매매 광고가 33%로 가장 많았고 사이버 괴롭힘, 불법 합성 및 편집된 게시물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. 피해자들 10명 중 6명 이상은 여성이었으며 아동과 청소년 피해자도 3%에 달하는 걸로 조사됐습니다.